어머 어머 그 할머니 아니야? 천지사과? 어머 어머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나요 왔어요 요즘에는 그 사과 안 파세요? 그 천지사과 팔지? 요 있잖아 아이고 아이구 아이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 뭐 삼았어? 어? 사과 왜 얘는 뭐가 왜기야, 왜그 맛 만 좋구만 왜 쟤 좀 봐 리운아 일로 와봐 사과 좀 먹어봐 아 안먹어 나 사과 싫어 에이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아삭 맛있는데 일로와 먹어봐 아냐 나 과자 먹을거야 맛만 좋구만 얘가 너무 안먹네 어떡하지 자 맛있는 음료수 옹 목맥히니까 과자랑 같이 먹어 야 오늘 쪽지 시험 보는거 공부해왔냐 공부? 당연히 안했지 니가 그럼 그렇지 그리고 나 어차피 공부해도 0점이야 아 공부 한번만 잘해보고 싶다 아 나도 공부 한번만 잘해서 엄마한테 큰소리 뻥뻥 한번 치우고 싶다 자 조용조용 이거 누구야 어? 아유 진짜 누가 이렇게 출판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시험 먼저 보고 시작하는거 알죠 네 저번엔 시험 본거 바로 나눠주고 먼저 시작할게요 6학년 60점 아 60점 6학년 60점 이윤아 웃겨? 넌 0점이야 아 오늘도 또 0점 맞으면 선생님 엄마랑 통화해야 된다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선생님 아 제발요 아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통화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아 아 그렇지 이번에도 0점 맞아봐 아주 그냥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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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시험 본다 자 뒤로 넘기세요 자 뒤로 넘기세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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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6학년 으 아 어떻게 또 60점이니 얘들아 6학년 70점 나 놓았나야 선생님 파티야겠다 오리온? 오 이번엔 열심히 했나 보네 오 이거 100점 선생님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아니야 맞게 줬는데 100점은 내가 아닌데 야 너 공부 안 했다며 거짓말 치냐 치사하게 아니야 나 진짜 안 했어 그럼 뭐야 네가 갑자기 천재라도 된 거야? 뭐야 천재? 야 강현 나 천재인가봐 엄마 엄마 얘가 왜 이렇게 숨 넘어가? 이거 봐 이거 어머 세상에 어머 얘 리오나 어머 리오나 허기지지? 자 여기 리오나 리오나 자 이거 다 넣을 거야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